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세요 날씨연황신혜입니다. 현재 제주도와 남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. 오늘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. 이번 주에는 대부분 구름 많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. 그럼 자세한 주간일보 통해 한 주간 날씨 알아보시죠. 먼저 13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. 이후 15일과 16일에는 제주도와 남해안, 경북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.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.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습니다. 주간일보였습니다.